구독해주세요! 하트뽕! 자 오늘은 덤스튜디오님의 꿀잼 에르메이션 리액션 시간! 제스터의 버릇을 고쳐줘! 쓰레기 버려야지! 안 돼! 집을 더럽히면 어떡하니? 나는 아침부터 청소를 다 해놨단 말이야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어쩌라고? 오케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! 어? 뭐 하는 거야? 분리수거! 어? 뭐야? 청소해야 된다고! 왜 이러는 거야! 나와! 안 돼! 날 가만 내버려주라고! 어? 야! 좀 그만 따라다녀! 니가 쓰레기를 정리할 때까진 안 돼! 망했다 안 돼! 내 물건! 플러픽 팬츠 대 퀸 바운스텔리아! 나 죽을 거 같애! 어디가 아픈 거야? 자세히 적어보라고? 이가 부러져 버렸어! 그럼 치과로 가야지 왜 여기로 온 거야! 나와봐! 내가 치과의사는 아니지만 도와줄 순 있다구! 안 아프게 해주세요! 걱정 마! 곧 괜찮아질 거니까! 안 돼! 저 녀석이 임포스터라고! 저 녀석이 우리를 죽이고 말 거야! 좋아!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어! 내가 지금 보여줄 게 있어! 안녕! 퀸 바운스텔리아! 넌 푹 삭힌 홍어맛이야! 자 이제 됐다구! 헌터팀! 너가 임포스터인 거 알고 있다구! 다들 진정하라구! 부러진 이빨은 본드로 붙여버렸지! 본드로? 어허! 이히히히히히히! 어허! 내가 언제 이 녀석을 먹었지? 차마타키! 애기를 돌봐줘! 애기야! 재밌게 놀고 있으렴! 오늘 애기 좀 잘 봐주라구! 잘 놀고 있어 아가! 어휴! 귀염둥이네! 나 갔다올게! 에?? 괴롭히기 꿀잼이구만! 어 뭐야 이게? 꺼져! 이런 콩알만한 녀석이! 안되겠다! 팥말리나! 좋아! 악마 팥말리나! 당장 그만두지 못해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어휴! 해독주사 그래서 우리는 해피엔딩이지 몬스터가 된 니블러 너도 이제부터 몸짱이 되어보라고 내가 많이 가르쳐줄게 헬스를 하라고 좋아 땀 좀 흘려보자고 일단 사이클 좀 타고 이제 뭘 해야 되지? 좋아 약물을 타는 거야 물 좀 마시고 야! 안돼! 너! 뭐야! 마산내래고! 그거 좋았어 니가 한 짓이지? 빨리! 대소려 놓으라고! 어서! 골 좋다 까꿍! 굿! 미안해! 나한테 왜 그런 거야! 그렇게 해서 언제 근육 키울래 나 나도 할 수 있다고 캠핑하러 간 반반 친구들 템트 완성 캠프파이어가 필수지 물어라 물어라 물었다 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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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잡았다 아빠 이야 우리 아들 잘하네 싫어 내 거야 그럼 안 돼 아파 벨름 벨름 일로 와 아빠 괜찮아? 오늘도 해피엔딩 고양이 그리운 퀸 바운셀리아 우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또 탈출하고 싶은 거야? 아니야 나 마음 잡았다고 아닌 것 같은데 난 언제가 꼭 탈출하고 말겠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밤에 혼자 다니면 귀신 나온다 무섭지? 노잼 좋아 모두 잠들었지? 탈출하는 거야 심심한데 게임이나 할까? 어? 무슨 게임? 백의 싸움 게임 고마워 너희들은 이해 못해 우주 공간에 갖춰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살던 초원은 정말 가슴이 뻥 뚫린다고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들고 풍경은 또 얼마나 근사한데 그렇게 좋으면 한번 가보시지 좋아 고고신 우와 드디어 도착인가 도착인가 어? 뭐야 불타버렸잖아 그냥 우주로 돌아가자 니 블러드의 톨 빅터 그렇다면 너는? 난 베지테리언이지 나는 사실 야채 극혐이라고 버려버리기 진짜 늘 야채가 좋다 생각해? 야채는 정말 대단하다고 알겠어? 야채를 먹다보면 강해진다구 어? 허헉 임포스터 설마 나 먹으려고? 왜 그래? 이거 먹어보는 거 어때? 이게 지금 야채라고? 그럼 그럼 아주 맛있는 야채지 야 너희들 지금 패스트푸드 먹으려는 거야? 그래가지고 살 빼겠어?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나약해 빠지는 거라구 어? 어? 겹겹겹겹겹겹겹겹겹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냥 오늘 치팅되게 가자 어허 배불러 으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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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즈야 저기다 자 항해를 시작해볼까나 어? 허헉 어떻게 따른 거야? 골드 버튼을 주로 왔지? 으응 우리가 백만이라고? 축하해 앞으로 더욱 힘내라구 으? 그만해 백만이니까 케이크 박치기 하하하하 자 오늘은 도움 스튜디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 꾸도띠 안녕하십시오 Fi com com com